아이고 짜잔 우리 진짜 어쨌든 그러니까 좀 봐봐 이거 커질때 샀어야 돼 이거 꽃 필 때 사가지고 그냥 떨어진다고 그래도 봐봐 여기 꽃 좀 봐봐 귀여워라야 귀엽다 얘 레드향이야 얘 많이 탔지 아 얘가 레드향이야 저번에 되게 맛있었잖아 이제 많이 피어 꽃 꽃 피려고 꽃 피기 준비했으면 핀다 오 이번엔 여러개 먹겠네 그래 수박 쓰나이 포도가 이리와 이리와 아 근데 저번에 보다 더 많이 하진 않았어 아니 이제 알이 생겼되 꽃이 핀다 응 꽃이 뜨만하게 그치 안개꽃같이 뭐 그렇게 퍼지는 꽃이다 아까나 해봐 포도꽃이 포도꽃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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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 이제 알맹이 맺혔네 이렇게 꽃은 쥐고 알맹이 쥐고 얘네들 다 포도 되는거야? 신기라요 이렇게 잘 자랑야들이 찰스러집니다 아 이렇게 포도가 커야돼 그래 그거는 저장양분에 가을에 봄에 피에 뿌리에서 빨아들여서 생긴게 아니라 가을에 추수 끝나면 수확이 끝나면 비료를 줘야된데 그래서 그게 저장을 했다가 겨운에 저장을 했다가 그 양분으로 열매를 맺히는거야 순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이제 얘네들은 이제 뿌리에서 받아서 나오는거지 이렇게 얘는 가지가 꺾어서 또 심은거야? 얘는 루비로망이야 아 루비로망 아직 어리네 아 쟤 쟤 원래 그렇게 작게 작게 샀어? 얘는 되게 굵다 얘는 되게 굴대 샤인이야 이게? 샤인 하나 열었어 어디 어디? 얘가 순이야 얘 얘 중급 이플기 아 얘네들은 아니고? 응 이거 샤인 틀리지 샤인 이파리하고 틀리지 샤인 이파리하고 얘는 뭔데? 쟤도 샤인이야 얘도 샤인이고 아 잎이 틀리다 틀리다 그러네 세발이고 얘는 넋덕하게 이렇게 내고 블랙인데 블랙사파이어 아 블랙사파에요? 그러니까 그러네 이파리가 조금씩 틀리네 자세히 보면 다 틀리네 우와 수박 많이 컸지 수박 얘네 큰 수확이야? 애플 아니지? 아니야 애플 아니야 얘 수박이지? 여기 통만 하나 키워야지 어 여기도 이렇게 머리통만 한게 클까? 어 야 킹스베리는 어떻게 됐어? 새들이 다 쪼아먹더만 쌍을 정도는 하나인데 여행지 어머 얘네 틀리다 특이하다 이 비 열매 맺히는게 그치? 딸기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 왠지 꽃피지 그치? 꽃피는게 조금 틀리다 딸기꽃 배가 크지? 어머 킹스베리꽃이야? 진짜 크네 꽃이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서도 수박이 저렇게 주렁주렁 열리다가 머리통만 하게 키운다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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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